대전 을지 대병원 서 10대 무릎 수술 후 숨져 경찰 수사 착수 댓글 반응 야 이거 겁나서 전신 마취 수술하겠나 아직 젊은 나이인데 안타깝다 병원 관계자들 철저히 조사하라 수술실에 들어감 냄새 차가운 공기 너무 무서웠음 잠시 후 인턴인지 실습생인지 수술실로 여자 남자 4명 5명 정도 시끌시끌하게 놀러오는 것 같이 들어온 지들끼리 웃고 떠들며 대전 을지병원 유명하지 돌파리로 대전 사람들 아는 사람들은 다 합니다 수술 잘 못하고 오짐 많고 안타깝네 마취의사가 왜 3명이나 바뀌었지? 원인이네 대학 인턴들 연습했네 기다려보면 객관적인 사인이 밝혀지겠지요 우선 정보 귀한 청춘 한 사람의 명복을 빕니다 무릎 수술을 하는데 죽는다 신발 이것이 수술실 cctv가 필요한 이유다 의사들 너희들 그렇게 말하든 위약감 조성이 문제가 아니다 대학병원은 웬만해선 가지 마세요 대수술 아니면 경력 없는 실습생들 시키고 경력 오래된 의사선생이 지켜보면서 가르칩니다 실습 과정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배기들은 마취주사를 넣는 그래서 서울의 초대형 아쉬워 참시워 서 빅세병원으로 몰리는 거야? 어쩔 수 없는 차이가 분명 있다는 거지 진짜 나도 울지대 병원 몇 번 갔지만 의사들 자질이 심각하게 의심스럽다 그리고 시설도 그렇고 뭔가 문제 있는 병원이다 경찰에서 제발 철저히 과학수사해 주기 바란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